자 다시 다인큐어 한번 돌러가겠습니다 게임은 역시 가치의 제맛이죠 그렇습니다 어? 형 이거 통곡의 다카리? 어디? 통곡의 다리각? 어디서 파이밍하려고? 아니야 아니야 농담이야 완전 최악인 라인인데 어 그렇네 진짜 최악이네 이거 야 뭐 없네 형 우리 여기서 내리자 여기서 여기서 차 여기서 차 여기쯤에서 차? 아 차 있잖아 여기에 저기로 내리자 그럼 아 이쪽으로 내릴게요 여러분 저쪽에 차 먼저 가져갈게요 지금 뛰세요 차 타고 위로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좀 떨어져서 걸으세요 여러분들 더 포레스트 일본 분이 만든 방으로 들어갔는데 일본 천수가? 그럼 또 어떻게 건설해 천수가 어떻게 되죠? 여기서 아 목재로 갔다가 자 흩어져서 여기에 뭐 파밍하는데 아니고 차 자동차 많이 꺼졌어 에 쭉 보시면서 차를 한번 보세요 차가 길가에 너저분하게 이렇게 있는게 이건요 그리고 이 근처에 뭐 떨어진 애들이 없다 다행 저쪽 아래쪽에 한 1배 쪽으로 많이 두팀 저기여 어 찾았어? 어 찾았어? 저쪽 두팀 뜨네 차 그러면은 형이 우리 데리고 동쪽으로 가자 그러면 피겁 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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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조각시켜요 형 형 형 형 형 뒷백백백 아 뒤에 계시는구나 아 절박했다 어 어 감사합니다 절박하였다 타도 될까요? 예 타세요 뒤에 계신지 몰랐어 아 어 온다 역시 차를 얻었구먼 좋구먼 형 우리 북쪽으로 올라있다 타끼요 차 타끼요 내가 볼 때는 여기 가는게 나을거 같애 가자 가자 저쪽이면 거의 없겠다 고고 드라이브 아니면 가는 도중에 벙커 들려서 파밍하고 아 이쪽에 벙커있지 이쪽에 벙커는 좀 위험할 것 같네 형 어 저 라인에 벙커가 있다 보니까 형 벙커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어 설마 지금부터 다리 지키고 있는 애들은 없겠지 아 설마! 진짜! 진짜 설마! 진심인 건 아니다 진짜 진짜 맞아 진짜 아니다 쟤들도 맨손으로 쌀걸 그 정도면 아 무섭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어! 어! 없어 없어 아니야 저거 원래 있던거야 이제 앞에 막 나타난다 이제 쇼 안 나타나네 뭐야 저 다시야 다시야는 버리자 여기 타고가 다시야가 좋긴한데 아 여기 차 짱 많아 완전 파라다이스 뚜뚜뚜 싱글할 때 싱크로를 편히 내려갈 수 있게 계단을 만들었는데 뭐 다 되는구나 덧보리 쓰는건데 오 뭐야 누구야 응 못써.. 어 누구 맞았어 어 맞았어 선얼림 맞았어 선얼림 맞았어 형 형 형 형 운전 운전 형 운전 아 나 지금 렉 걸렸어 어 맞았네 이게 역시 오픈칼아서 맞았네 다시야로 가르타야 되나? 다시야가 빨랐어 다시야가 빨랐어 선얼림 맞았어 헤헤 오케이 형 앞에 굴고 헤어얼 넘어가 여기 벙커 넘어가 위험해 오오오오오오 핵이이이이 디즈니 섬까지 만든다고요? 더 포레스터에서? 기름이 얼마 없다 내가 갈 수 있겠다 어? 형 저거 안돼 너무 멀다 안돼? 너무 멀다 형 내려주고 나만 먹으러 가면 안돼? 그래 그렇게 해요 형의 욕심이야 나는 그렇게 말렸지만 먹을 수 있는 각이 나와? 저게? 우리 지금 파밍이 형 우리 참고 우리 무기도 없다 지금 어 알아 알아 어 기름 없다 따갑다 그러니까 빨리 파밍해 형 기름 없어 기름이 없잖아 신께서 가지 말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 아 빡쳐 신께서 가지 말라고 어딜 도적고 물린다고 아 어 아싸 m16 따봉 아 나 왜 이렇게 얘기 걸리지? 아 그래 난 괜찮은데? m16 보다 AK나 AK를 바꿔야겠다 네 열려주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또 욕심이 그는 돌아오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저렇게 또 이 정도면 갔다 보는데 충분하겠지 멀진 않았는데 결국 이렇게 또 형 부사히 와야돼 형 부사히 와야돼 어 아 걱정마 하하하하 설마 죽기라도 하겠어 하하 이 시간찌면 슬슬 애들이 거기 갈텐데 몇명 가방 있으신 분 지금 층 아래에 고급상자 두개 있거든요 하하하하 어 진짜요? 어디겠지? 큰일 났다 하하하하 사람이 있어 도망쳐 빨리 와 유턴 아카시오 하하하하 월수금만 마비하시네요 아니 월수금방송하는데 수요일날에 이제 고정마비고요 나머지는 제가 어 뭐 다른 게임 신작하거나 아니에요 뭐 할 수도 또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있어도 알바 끝나가지고 저도 방송 분야 늘리려고요 일단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유 뭐야 이거 마비 방송을 늘려야 할까봐 아니 너무 마비 방송하고 너무 온도 차이가 커가지고 심지어는 동영상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온도 차이가 커 마비 영상은 막 조회수 뭐 100 200 400 찍는데 그리고 저 둠 내가 하이라이트에서 올리니까 한 10명 봤나 안 보더라고 아싸 슈퍼샷건 어 선얼림 건물 저기였지 지하에 그 1층에 저기 있다고요? 선얼림? 1층에 고급상자에 있었는데 누가 먹고 갔어요 어? 나 안 먹었는데? 안 먹으셨어요? 저 안 먹었는데요? 어? 어? 미싱니다 저긴가 보다 무섭다 나 진짜 안 먹었잖아 누가 먹고 갔다고요? 밖으로 막았어요 아 진짜 누가 먹었다고요? 나 진짜 안 먹었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그쪽에 선얼림 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그 거부랑 있을 수 있어 아 둠피스트 말고 옛날 둠 내가 선얼림 쪽만 가봐야겠다 걱정된다 아 그래도 무섭게 시 하하하하 아 누가 먹었다고? 너희 딱 중앙 현관에 있는 그게 없어져가지고 1층에 뭐 없어요 그냥 반대 아마 먹는거 알고 딴 데로 튀어나온 놈이 어? 어? 내가 3개 먹었어요 어? 차 소리 난다 왜왜 손님 왔다 형 어딨어? 나? 형 아니야 란누나? 란누나? 차 소리 들었어? 왜? 어? 내가 못 들었어 못 들었다고? 야 뭐 스카이퍼같이 생긴거 좋았는데 이거 좋은거야? 어떤거? TSS를 주셨나? 응? 야 적고 있나보다 어떻게? 어? 붙어 다녀 깜짝이야 깜짝이야 둠게인이라고 악마 부수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 신나게 악마 뚝배익 부수는 게임이 있어 구호선자 먹고 쌀이 그렇지 조금만 어지러워서 관두다가 어 하이크죠 안 익숙한 사람은 어지러울 수 있어 뭐 뭐 먹었지 그러면 결국엔 못 먹은거지 거봐 난 충고 없었는데 욕심을 또 이렇게 아 왠지 여기 핫플레이스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아 스코파 하신 분 아싸 아 어 선얼리 여기 위치에 구급상자 있어요 또 아 네 저 의료용 키트까지 먹었어 아 예 어 이 정도면 아 아 주변 좀 살펴볼게 한번 차소리 주변 좀 살펴볼게 한번 잡고 있냐 없나 아 아 아 형이 있긴 한데 네 아 아 형 싸우고 있어 안 되겠다 여러분 저쪽으로 뭐였어 저 저 저 크로형 쪽으로 모일게요 크로형 쪽으로 크로형 쪽으로 크로형 쪽에 전투 교전 중 빨리 가서 도와야 돼 둘인 것 같아 자 크로형 쪽으로 갈게요 형 너무 멀리 떨어졌다는데 아니네 자 크로형 쪽으로 갑시다 사주 경기하고 일단 둘 잡았어 잡았네 어떻게 또 샷건으로? 나머지는 어 진짜 위험하게 싸우고 있어 너무 멀어겠다 거기 어 가구팔이다 아싸 주변 보면서 가세요 어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움푸 있어요 어떻게 다시 스파밍 할게요 파밍 어이 털렸나 아닌데 스코프가 하도 안나오니 아직 이 아파트 턴지로 이거야 이거야 아 아 으 혹시 저 연막 탈승 주 어 주세요 연막 탄 내가 다 먹었어 어퀴 좀 짜자 좀 몇 개 줘 있으신데 쓸데없네 처음으로 총 이라는걸 나다 한 총이나 썼어 플러스 그로 끝난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주인공 아저씨가 무인도가 총까지 만들어 맥가입어야 따로 없네 총 만들려면 금영 해야 될 줄 아는 거 아니냐 금영이 뭐야 소염기다 금영이 뭐야 금영 그거 철 녹이는 거? 찍어내는 거 모양 무슨 모양으로 아 왜 이렇게 렉이 또 갑자기 심하지 이거? 저 정 이거 뻑뻑거리네 어 왜 이렇게 저도 갑자기 뻑뻑거려요 꿈틀어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어땠다 괜찮다 지금 서버 상태가 영 아닌 거 같아 서버가 너무 안 좋아 혹시 칡패드 주우시면 저 좀 주세요 칡패드 나 지금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을 당했어 왜왜 바로 옆에 또? 이걸 또? 아니 아니 어 치켜서 죽었어요? 어 감사합니다 아니 뭐지? 문 열고 들어갔거든? 어 근데 반대쪽이 문이 열려있어 겁나 무섭다요 근데 아직 내가 봤을 땐 닫혀 있었어 아니 왜 안 이걸 안 죽어 이것도 또 그럼 무서운 말은 또 있나 본데 진짜? 뭐지 걔들 아냐 형 죽일 때 애들? 그런가? 아니야 근데 걔는 근데 확실한 건 우리 지금 여기서 굉장히 핫플레이스야 굉장히 위치가 그렇네 적당히 파밍 됐으면 모여서 가만히 있는 것도 나쁘지 그러자 전 파밍 거의 좀 잘 됐거든요 다른 분들 어떠십니까? 이거 움분은 완성돼서 맞고 나하고 배율이 있나 하고 그냥 뒤시고 있어요 나도 EBS 커프만 빼고 없어요 자 뭘까요 이제? 바벨 정도는 바벨 정도야 또 누나 여기 우리야 다 먹었어 이미 자 크로형 쪽으로 가자 슬슬 가야 할 때다 위험한 곳이다 다시는 경계하시고 스코프가 없다는게 좀 흠이네 그냥 먹고 와 있다 스코프 있는 점지 크로형 쪽으로 가세요 힘들 하이 저기 있구나 뭐야 형 언제 거기까지 갔어? 어차피 다들 올 생각을 안한다 파밍이나 더 해야지 어이 여기 누가 파밍 했네 도망가야 거기 거기 크로형이 있던 곳이에요 여기 어이 차수를 하는 것 같은데 쪽으로 이동할게 네 에 에임이 없다고요 저기 총인데 음 아니야 그렇죠 저 땀을 물어보셔서 어 스카 오늘 스카 처음 본다 다 모셨나요 이제 잘 잡자 이제 네 그 배분하자 책 패드 읽어드릴게요 어 예 책 패드 주세요 저 고급상자 6개 있는데 필요하신 분이시고 아니 저 있어요 저는 괜찮아요 고급상자 건물 고급상자 너무 많아 건물로 들어오시죠 이제 그래 다음 원 보고 어떻게 할지 생각도 해보고 올 때 문 닫으시고 어 불안 불안하구먼 어 아침이 어 어 나는 적이 없네 스코프 스코프 뭐 또 여기네 왜 어디인데 아 여기야 와 이거 핫플레이스다 100% 여기로 온다 네 마칸 요 하나 네 저 주세요 마칸 아니고 안 쓰시나요 저 좋아합니다 마칸 까지 내게 있어 뭐 이렇게 사주 경계 하시는데 혹시 에너지 드링크 없으신 분 없으십니까 나는 많아 먹을 것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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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포레스트에서 무슨 총을 감으로 써야 돼 애인이 안 돼 근데 조총이면 솔직히 볼 쓸 일이 없지 않나 어차피 거기 뭐 다 뭐 시인정도 날뛰고 난리 났는데 어디 이 많은 마을에 어떻게 스코프가 없냐 어디 보자 하아 음 느낌상 이쪽 필드가 이쪽 허업 얼판이 마지막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여기 대도 여기 도시 쪽으로 잡히면 진짜 답도 없다 도시 쪽으로 잡히면은 진짜 진짜 저 어디 붕대 있는 사람이 있겠구나 붕대 있는 사람이 어 아니면 다 건물에 들어가서 안 나와가지고 드링크가 엄청 많은 사람이라든가 그치 짱 많아요 나도 짱 많아 자 오케이 일단 없는 것 같고 애들이 무섭군 싸늘하다 싸늘하다 애들이 온다면 남쪽에서 오긴 못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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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아니야 뭐 잘 본 것 같아 너무 조금 해서 어 기다릴 메타 아 더 포레스 통 총 별로 안좋아요 그러면 그냥 칼로 카타로 또 썰어내는게 더 낫겠네 화염병 던지는 거라 줄어들고 있죠 이제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안전지역이라서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애들이 일로 몰려오니까 그치 얘기말은 우리가 싹 다 털었다는거 흠 스코프가 없는게 좀 하시고 흠 아 배고파진다 오우 자기장 저쪽이 오고있네 저쪽은 어디야 저쪽 북쪽에 북쪽? 어 북쪽에 자기장이 보여 북에서 내려와? 아니 그냥 자기장이 보인다 보냐 와 이거 오 맨 야 이거 이거 스코프가 절실 안되고 일단 이동할까? 이동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오우 우선 어서와 경치관란 게임인가요? 아닙니다 전투 게임 전투 여러분 조정관 확인하시고 뛰면서 갈게요 여기부터 평지야 조심해야 돼요 저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연마 까요 그냥 엎드리고 엎드리는 기지않다 사실 아직 벽에서 기다려봐 어이구야 저 어디까지 뭐 있나는 보고 가야될거 아니야 스코프 음 안 나오네 아 수류탄도 없어 30초되면 달려가서 술타 하나 먹어놔야 하나 달려나갑시다 술타야 뭐 애들이 죽는걸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걸 하나 먹고 술탄? 어 야 술탄으로 잘 죽이는 애들은 잘 죽이더라 결국은 그런 실력 차이구먼 애들 안보이자 다들 아 지금 가자 그래 가자 띠띠띠 퍼져 퍼져 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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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 경계 그리고 위험하다 싶으면 엎드려요 적군 위치 위에 있는 숫자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나루토 갔다 차서리 된다 아 멀리 있었나 자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엎드려서 뒤에 확인하자 뒤에 엄폐해서 응 야 누나 어 이런데 엎드려가지고 뒤쪽 확인할게요 우리 앞쪽도 확인하고 어 어 저 보급품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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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이 이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냐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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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깝진 않아 큰일이네 이것도 반대로 가 어 어디로 가냐고 이거 원 좁혀지는거 보고 오 결정해야 되고 어 우리 북쪽 이렇게 통해서 가겠다고 어 어 내가 원이 남쪽이면 어떡할까 아 아 진짜 저 보급품 어떻게 하냐 진짜 여러분 일단 그 근처 적군을 보시고 쏘진 마세요 웬만하면 행운 게임 아닙니다 아 가까운데 저는 되게 아 아 아 쇼펀다 쇼펴 오고 한 한 30초 기하를 봐야 돼 그래야지 애가 다 하거든 꼭 살아서 오는 그런 바퀴벌레가 드실 수 있단 말이야 응 어 괜찮다 뭐하는 괜찮아 뒤에 완전 확인하고 하자 1분까지 데려와 1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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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엎드려요 어 지금 앞에서 둘이 교진해요 어 지금 앞에서 둘이 교진해요 우리 이동할까 슬슬 이제 란누나 있는 쪽으로 이동하자 란누나 아 란누나 아니다 선얼림 선얼림 네 저 지금 여기 바로 제가 제일 앞에 있어요 네 선얼림 쪽으로 갈게요 저희 제가 SE 방향에서 둘이 싸워가지고 한 명 죽였어요 어 저 집 쪽이구만 어 저거 딱 그건데 상자 때문에 제가 상자 때문에 죽고 죽이는 혈전 중명자 위치 확인되는데 쏠까요? 아냐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어 위험한데 이거 파밍하고 있을 때 그럼 쏘세요 예 지금 쏠게요 어 못 맞췄어 도망가야 돼 이동해야 돼 다시 놨어 다시 놨어 이동해야 돼 다시 키워 킬했어요 한 명 남았어요 좀 가셔야 돼요 30초 왔어요 형 거기 가야겠어요 무서운 위험한 거 아니야? 집이 핫플레이스 네 한 명 다운 했거든 일단 다운 시켰거든 거기 두 명 정도 남은 거 어 어 여기 있다 있다 찾았다 찾았다 오케이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좀 확인하고 모르겠는데 위치 노출됐어 우리 위치가 굉장히 안 좋거든 자 여러분들 저거 챙기세요 그저 왜 스코프 있으니 스코프 층이 되요 아싸 스코프 왔다 나이스 감사 계속 계속 여기가 내 배우면 이 사비를 그거 있던 사별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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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랑 사별짜리 총 여기 있는 데 드실 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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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별짜리 총 여기 있는데 드실 분 없나요 아무도 탄띠는 괜찮아요 칡패드 껴 아 칡패드 껴가지고 상관없어요 이거 집안에 들어가 있는 게 나을 거 같은데 그러자 아 왜 운부를 뭐랬어 너무 먼데 뭐 이렇게 이거 이거 이별 소리가 없어 가자 가야겠다 여러분 이동해야 돼요 이동합시다 이동해야 돼 이동해야 돼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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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지금 타면 너무 너무 어그러 끌려 아 도로다 도로 끝에 걸치면서 가겠다 아 나 위치 보일 것 같아 이제 슬슬 엎드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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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쟤 보인다 쩌이 보인다 에스 쪽에 적군 쏘지만은게 잡을게 쏜다고 기절 에스 쪽에 150 150에 적군 보여? 나머지에 숨었어 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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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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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거기서 했어 어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과자 한 명 죽였어요 4 자 이제 12 10초 나왔어요 뛰어야 되요 그 연마 깔게 그냥 가야 되니까 띄어 벌써 위 우리 위치 다 되겠다 어차피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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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트 좀 먹고 히트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박수 나 맞춘다 맞춘다 연마 깔께요 연마 계속 갈게요 제네가 우리 애가 아홉 명 어 여기 나머지 1명 있어요 아이처어 버리셔도 돼 버리셔도 돼 2명 비로 3명 담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1명 남았다 2명이구나 또 위치 다 되켰어 근데 나머지가 어딘지 모르겠네 안전빵으로 들어가자 안전빵으로 난전빵 들어왔어 애들 위치가 보이네 이 괜찮은데 조심해 연마 있는 분 형 연마 쓸 준비해 좀 따가 연마 연마는 왜 또 아이처 근적이잖아 되게 겁나 무섭네 어디지 아 이 란누나 쪽에 있는거 같은데 보니까 아 이 공물도 어디있지 저쪽에서 오는 애들 2명 3명 다 죽었어요 아 다 죽은거에요? 네 나 잡숴대 저쪽에서 3명 오는 애들 더 이상 없을텐데 아이처어 란나 쪽에다 란나 쪽에다 란나 뒤에 란나 뒤에 있다 쏘자 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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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봤어 봤어 란나가 쪼어 왼쪽 방향에 한 명 있었어요 숫자 몇이야 103 345 쪽에 345 방향 나머지에서 여기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압을 낳았다 한 명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왔다 형 석 술 타 있어 술 타 넣어줘 어딨는데 나 몰라 345 방이야 345 방이야 345 아 미안해 나 실수 괜찮아 형이 형한테 맡겨 나 죽였나? 자 우리가 이제 제 안전선 밖이야 돌 뒤에 있었어요 난 왜 돌도 안보이지? 나무 뒤에 있으니까요 내가 잠다 내가 잠다 저놈 내가 잠다 간다 우라 돌격 어 우라 그렇지 아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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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디스 이스 디스 이스 로젠 쥔 맨 마무리 킬 좋았다 아 좋았다 좋았다 이러면서 스쿼도 또 1등 했다 아 또 1등 했네요 ㄴ